연애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팬들 이름으로 2억 원 기부한 임영웅입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임영웅 씨는 수혜 피해 지원 성금으로 소속사와 함께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스타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 임영웅 씨가 이번에 또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를 보면요. 받은 대로 돌려준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돌려준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사람인데요. 이번 폭우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아닙니다. 이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소속사와 함께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거액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기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임영웅 씨의 기부 누적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대단하죠. 거기 12억 원인데 12억 원도 너무 놀랍지만 지금 임영웅 씨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한 말하자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걸로 치면 만 3년이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12억 원이에요. 2021년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생일마다 팬들과 함께 기부를 했는데 올해도 2억 원 기부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분들 도와주겠다고 이때도 또 1억 원 기부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또 2억 원을 냈고 이렇게 이렇게 합해보니까 벌써 12억 원이랍니다. 임영웅 씨만큼이나 이웃 사랑에 동참하는 나눔에 동참하는 스타들이 많죠. 꾸준하게 기부하는 스타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홍반장처럼 탁 등장하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남녀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방송인 유재석 씨 배우 신미나 씨입니다. 유재석 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유재석 씨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재석 씨가 막 명품을 휘감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엄청 고가품을 하고 있는 사치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크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유재석 씨. 유일하게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기부인데요. 유재석 씨가 이번에도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게 선행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팬들의 지지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런 선행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 2014년부터였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때부터였죠. 그리고 이후 태풍 그리고 수해, 산불, 지진 등 각종 나라의 재난이 발생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피해 이웃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또 굉장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돈을 기부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꾸준한 기부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재석 씨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알려진 게 정말 화제를 모은 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독고 노인을 위해서 남몰래 기부했다라는 사실이 당시에 알려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 스타였다라는 거죠.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한 유재석 씨의 누적 기부 금액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재석 씨만큼이나 꾸준히 또 그 이상의 금액, 비슷한 금액 엄청 또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스타가 바로 신민아 씨예요. 2015년부터 해마다 기본으로 1억 원씩을 기부하면서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또 그런 분들을 돕겠다고 또 그때그때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2019년에는 대통령 표창 받기도 했거든요. 그럼 누적 금액 얼마냐. 이게 금액이 중요한 건 최 기자 얘기 따나 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무려 33억 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가장 많을 돈을 번 사람이 신민아 씨는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33억이다. 와 정말 저는 대단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오늘 언급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스타 연예인분들이 하루빨리 재난을 당한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참 고맙습니다.